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이 보여요. 파리에서 많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C. 뭐하는.. 어 뭐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여기는 MC. 그리고 여기는 우리 외환동물 메론이야야. 메론이야. 이게 뭐야? 이게 포인트야. 여기 주황색에 파란색 포인트를 줬고 여기는 빨간색 모두에다가 파란색 레이어드. 그리고 검정색 양말을 양말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너 우리처럼 되고 싶지? 우리가 스케줄 다 만들었어. 너 우리만 믿고 따라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 진짜요? 싫지만 될 수 있어. 싫지만 될 수 있어. 일단 우리처럼 어깨 깜짝이야. 여기 운동을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운동하지 않아 파고난 어깨가 있어서 운동하고 있어. 어깨는 한.. 100cm. 100cm? 허리는 전록함. 14cm. 성마지를 입혀서 어떤 성마지? 이거 요즘 신상이야. 목 커 보이던데? 아니야 아니야. 허벅지 딱 맞아. 허벅지 탁. 근육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운임하는 건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지금 운임하는 거야. 너 그러면 나 우리 아이엔으로 바꿔? 아 죄송합니다. 저 한씨랑 미터 투만. 어 어깨 만지 마. 만지 마. 만지 마. 만지 마. 검정 킬 입고 오자. 검정 킬 입고 오자. 되게 심플한.. 아 심플한.. 너 지금 심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심플 말고 되게 심플이.. 너 자체가 스페셜한 사람인데 뭐가 심플하겠니? 심플이 멋있다. 입어 빨리. 네. 읽고 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가 있어. 무엇이지? 승민이를 팁하게 만들어 야. 어려울 수도 있어. 오케이. 이제 승민이 불러볼까? 김성민 들어와! 김성민 들어와! 아 이거 볼 수 없어 이 댄디함! 이 형님 같은 비주얼! 혀진아 안 되니? 이거 도저히 볼 수 없어 이거 굉장히 트렌디한 상품이지 이거 진짜 정말 힙한 상품이야 굉장히 힙해 현진이 형 이거 입고서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잘할 것 같아 한 번 입어봐 걸쳐보고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약간 느낌이 새롭긴 하다 이거 이렇게만 했는데 너무 모멀색이야 걸치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모멀색이야 그런 바지 있니? 옷이 완전 힙한 걸 완전 힙하고 통 엄청 크고 바닥에 끌리는 카모 바지 있니? 드디어! 드디어 카가 나타났다! 이거 스키복 아니야? 스키복이라 하니 말을 또 그렇게 해 형 잘 때마다 입을 끓였는데 맞아 잘 때마다 요새 더워 죽겠는데 그래 이거 시원해 이거 긴 바지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볼 때는 망스멜이 벌써 외우해봐 재밌게 가려고? 아니야 재밌게 가는 게 아니야 진지해 진짜 진지해 뭐 장난 아니야 힙합이 장난이니? 내가 볼 때는 승민이가 이거 입고 김희더머니 나가잖아 김희더머니 나가면 내가 볼 때는 승민이 왜 말해도 통과야 왜 말해도 그렇지 힙에는 마스크지 힙에는 영재로 마스크라고 여기 딱 얼굴 보여주지 말라 소리 3mm만 딱 벗어나 여기까지만 써야 돼 성만 딱 가려 입술 라인 살짝 보이게 윗입술 살짝 보이게 아주 살짝 보이게 아 그리고 이거 딱 할 수 있어요 피어싱도 딱 해 주면 손으로 한번 뚫어줘? 뚫어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아프지 않아? 절대 아프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승민아 힙합하면 멋있어요 아니겠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뒷지 자우리네 하나 저감통 챙기고 다닌거였지 오케이 해 주겠어 이게 쓸데없는 게 점점 하나씩 늘어나는 됐다 이뻐 이뻐 이렇게 해 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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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머릿속에 아 머릿속에 아 머릿속에 아 머릿속에 아 이제 그만 나 이제 갈아입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완벽한 힙합의 완성이라고 하시지 완벽했다 우리는 힙합의 완성 궁금하면 500원 안 궁금해도 500원 안 궁금해도 500원 이러면 들어볼 땐 완벽한 나왔땐 아니야 우리 막내 왔어요 우리 막내 왔어요 오케이 여기 옷장이 있고요 약간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보세요 아니 이 옷은 어? 아니 이 옷은? 아니 이 옷은? 아니 이 옷은? 이 옷은? 이 옷은? 어? 어? 저 요새 셔츠를 좋아해가지고 어? 이거 약간 사실 이거 우진이랑 같이 산 거예요 맞아요 우진이 추천으로 저를 위해서 네 오늘을 위해서 아아! 오늘을 위해서 아 역시 여름에서 어른 제일 어른다운이 이거인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이건 저도 아 이거 적극 추천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여름에 꼭 입으세요 여름에 여름에 어떻게 입이야? 네 바로 그냥 찜지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진호 다니는 곳이 바로 그냥 찜지방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보 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네